10월 12일 목요일 오늘 3시 31분에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의 동의수가 5만명을 채웠습니다. 동의 인원이 몇 명까지 도달할 건지 궁금했는데 5만에서 커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청원 개시 9일만에 5만명을 채웠기 때문에 9일만에 달성을 했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간절함이 국회에 전달되기를 희망하고요. 결국 위원회에 회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 청원이 성공을 하기까지 배경과 맥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공매도와의 전쟁이 본격화된 계기는 박순혁 작가가 추천했던 2차전지 종목들의 공매도 세력들의 포화가 집중이 되면서 시작이 됐죠. 현재 이 시간에도 공매도 상위 6개의 종목이 죄다 2차전지 종목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에코프로라는 종목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결집이 되면서 급기야 공매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이 확산이 됐고요. 박순혁 작가 역시 멈추지 않고 공매도 세력의 실체와 시스템이 돌아가는 원리를 전파를 하면서 대중들이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죠. 대중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공매도 옹호 측에서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대응을 했지만 문제의식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국회에서 공매도 토론회가 열리게 되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그리고 국회의원의 개입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 된 것이고요.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공매도 제도 개선 청원이 진행되었고 9일째인 바로 오늘 5만 명의 동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상황을 한번 요약해봤습니다. 여기서 개인투자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주식 유튜브 채널 중에서 대형 채널이든 소형 채널이든 상관없이 공매도 청원 소식과 청원에 대한 참여 동료를 어떤 채널에서는 하고 어떤 채널에서는 안 하는지를 유심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 청원은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에서 재산을 지키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주식 채널이라면 반드시 다뤄야 되는 사건인 거죠. 반면 외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치는 주체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공매도 제도의 맹점 덕분에 큰 편익을 얻어오다가 만약에 이번 청원을 계기로 공매도 수기 작성이 전산화되고 상환 기간마저 설정이 된다면 엄청난 리스크로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주식 채널들을 둘러보면서 누가 공매도 제도 개선 청원을 언급하는지를 둘러봤는데 생각보다 언급하는 채널이 많지가 않습니다. 각 채널마다 사정이야 있겠지만 어떤 언론이나 유튜브 채널이 외인과 기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라면 위에서 언급한 외인 기관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 이유 때문에라도 공매도 제도 개선 청약이 진행 중이라는 언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런 언론사나 유튜브 채널은 앞으로도 기관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채널에 대한 변별력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 기관을 대변하는 채널들은 의뢰에 구할 정도는 좋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순간에 뒤통수를 쳐버리기 때문에 이런 교묘한 수법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변별력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3%가 늘 이런 식으로 하죠. 90%는 정말 좋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세력들이 원하는 순간에 뒤통수를 쳐버리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가 공매도 제도 개선 청원을 언급을 했고 누가 안 했는지를 구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댓글로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 청원 이 자체만으로 한국 증시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허나 이 사실을 알리는 뉴스는 별로 없고 구글링을 해봐도 이 코리아랑 대한 경제밖에 안 나옵니다. 네이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것조차도 입장이 모호하거나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뉘앙스가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칠 수 있도록 조건을 기관과 동등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기관이 공매도를 치기 위한 조건을 전산화된 환경과 상환기관을 설정해달라는 게 본 청원의 취지입니다. 네이버 뉴스 랭킹을 보면 공매도와 관련해서 청원 뉴스 대신에 다른 뉴스가 보입니다. 공매도와 전쟁이 한창인 에코프로 종목에 대해서 큰손 개미가 하방에 베팅을 했다라는 오늘자 머니투데이 뉴스가 보이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빠지길 기다렸다. 에코프로 공매도 2.3조라는 공매도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에코프로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다라는 여론을 만들려는 공매도 세력을 대변하는 기싸움 뉴스만 보입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 청원 5만 명 달성 관련 소식은 없다. 정작 중요한 뉴스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 주식시장의 상황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흐름은 일시적이 아닌 대전환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변화의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개인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튜버들이 등장하면서 고급 정보에 전달이 용이해지면서 개인들의 상황 파악과 대응이 빨라졌다. 대표적인 얘기가 박 작가님이시죠. 이런 박 작가님이 제공한 고급 정보를 저 같은 에프킬라와 같이 퍼다 나르는 유튜버들도 많아져서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의 결집이 용이해졌다. 카카오톡에서 단체로 결집을 해서 실시간 소통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액트와 같은 개인 투자자 친화적인 앱이 등장을 하면서 개인들의 세력화가 용이해졌기 때문에 힘의 무게가 개인 투자자 쪽으로 많이 실리게 된 그런 상황이죠.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과거 한국 증시의 습관을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언론사든 유튜브 채널이든 증권사 애널리스트든 증권업에 종사하는 그 누구라도 도퇴될 수밖에 없다. 에프킬라 역시 한국 증시의 문제점을 다루고 있는 채널로서 과거부터 다뤄온 주제들 속에서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소액주주연대가 2화 전기 1대 주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사건이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액트라는 앱이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결집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셀리버리의 대표로서 횡령과 배임의 의혹을 받고 있으며 고발을 당한 조대웅이 드디어 출국금지라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범죄 혐의가 높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고요. 오랫동안 싸움을 끌고 온 주주연대의 첫 수확이 아닌가.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횡령, 노동법, 병역법 등등 범법의 정황이 굉장히 많은데 주주들의 반격이 지금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셀리버리 개인투자자 모임 역시 액트 앱을 통해서 지분 12%를 결집시켰고 대주주, 턱밑까지 추격을 해서 2%포인트 격차라고 하니까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것이고 조대웅 대표와 일당들을 몰아내기가 점점 더 수월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도 조대웅은 전환사체를 이용한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따로 방송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선행매매와 부당이익으로 기소가 된 슈퍼개미 김정환 역시 기소를 당한 뒤에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뭉쳐서 단체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환 입장에서 대응하기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범죄의 근거들이 수집이 되었고 이런 정보들이 유튜브와 카카오톡을 통해서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범법의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정환 입장에서는 계속 불리해지는 거죠. 검찰 고발건으로 시작을 했는데 구형이 곧 확정이 될 것이고 그 재판과는 별개로 두 번째 고발과 세 번째 고발이 대기 중인 상황이다. 이미 준비가 끝난 게 두 번째, 세 번째이고요. 또 몇 개가 추가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김정환이 저지른 범법 행위가 정말로 많습니다. 상황은 점점 범법 예정자인 김정환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이틀 전에 한 변호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3프로TV의 상장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찾고 계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에게 연락을 주신 거였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계시던데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변호사라는 직업이 매우 바빠졌고 또 더 바빠질 것이다. 저에게 제보를 함으로써 만나는 분들의 끝에는 주로 변호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서로 연결되는 확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이런 저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기사는 중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한 문제의 의식이 담긴 내용입니다. 한경 마켓 프로에서 가져왔고요. 블라인드 인터뷰로 내부 고발 류의 기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그들의 분위기를 볼 수가 있는 기사인데 기사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특정 기업의 주가를 조작하기 위한 목적의 리포트를 쓰고 선행매매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부정거래와 부당이익에 대한 범법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고 부정거래를 하다가 걸려서 쫓겨나더라도 별 문제없이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한 건 크게 땡겨서 은퇴하려는 목표를 이상하지 않게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에서 나온 리포트를 우리가 보고 있었던 겁니다.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죠. 한병화, 김현수, 이한나, 김홍식 등등 3%에 출연한 거의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 일례로 실형을 살고 온 전직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외식 프랜차이즈 대표로 화려하게 복귀한 사례도 있고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전직 애널리스트도 현재 반도체 장비 기업의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애널리스트 출신들이 금융에 해박하기 때문에 범죄자 유무를 떠나서 여전히 선호한다는 거죠. 수많은 기업들이 투자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권 출신들을 선호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널리스트들인 거죠. 불법 행위를 통한 엄청난 보상에 비해서 리스크가 턱없이 낮다는 내용을 한경마켓 프로에서도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한국 주식시장이 얼마나 도덕적 해의에 빠져 있는지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리포트가 주가를 부양했다는 분명한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행매매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단순한 의견 개진이다. 혹은 확정적 정보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면 입증이 어렵다는 거죠. 투자자는 개인의 책임이다. 라는 말을 해놓고서 미스 리딩 정보를 주입하는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은 애널리스트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것이고 이익을 챙긴 애널리스트들이야 기분이 좋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다른 애널리스트들에게 민폐를 끼친 거잖아요.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피해를 본 겁니다. 신뢰를 전반적으로 다 잃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 여전히 애널리스트들의 범법을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뢰 회복은 앞으로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과거에는 몰라서 속았던 거죠. 지금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의 전문가가 등장하지 않는 한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 라는 메시지를 끝으로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